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책임자 중 한 사람인 노태우 씨의 아들 노재헌 씨가 5.18 묘지를 찾아 희생자들에게 사주했습니다. 국립 5.18 민주 묘지에 따르면 노재헌 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묘지를 찾아 참배단에서 혼화와 분양을 하고 윤상원 열사와 박관현 열사 묘역 등을 돌아봤습니다. 재현 씨는 박명록에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주드리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적었습니다. 재현 씨와 동행했던 한 인사는 노태우 씨가 평소 5.18 묘역에 가서 참배해야 한다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노 씨의 병세가 악화되자 아들인 재현 씨가 대신 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의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수동정지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한빛원전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22일 안전팀과 계측제어팀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감독자 지시가 없었는데도 무자격자가 재호봉을 조작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빛원전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호기 재호봉 제어 능력을 시험하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 5%를 넘겨 18%까지 급증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12시간이 지나서야 원자로를 수동정지시켜 안전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상위권 학생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고의 행정적 제재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회국 광주시 교육감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최상위 학생에 대한 특혜가 감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학교 측이 오히려 교육청을 비난해 안타깝다며 징계 요구뿐 아니라 여러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고려고가 최상위권 학생들을 특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체 교원의 80%를 징계하거나 행정처분하도록 요구했고 고려고는 이에 대해서 불공평한 감사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도시철도 2호선 설계 용역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용역 업무를 잘못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부적절한 업무 내건을 적발해 시정주의 조치하고 용역비 143만 원을 감액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 결과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호선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차량 기지 면적이 감소했는데도 용역비 143만 원을 과다 지급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용역과정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인력 투입 계획을 제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광주시가 광주 비엔날레재단 사무처장에 행정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한 데 대해서 문화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문화교류 호남재단 등 문화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비엔날레 사무처장에 문화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공무원 자리 보존을 위한 꼼수의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이 같은 결정은 2015년 광주 비엔날레 혁신위원회가 약속한 혁신안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파견 결정을 철회하고 개방형 민간사무처장 도입 취지에 맞는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선후배 간의 폭행 의혹이 일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허순경찰서는 모 고등학교 야구부 소속 1학년 학생이 3학년 선배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학년 학생 부모는 폭행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3학년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로 훔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고등학생 17살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 20일 새벽 3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훔쳐서 몰고 다니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사거리에서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잠기지 않은 차에 들어갔다가 안에 있던 스마트키로 차량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5시 29분쯤 해남군 문내면 63살 김모씨의 집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등 집 전체 81제곱미터 등을 모두 태우고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불로 김씨와 김씨의 어머니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안 고추건조기에서 시작된 불이 집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 상생카드 10% 특별할인이 확대됩니다. 광주시는 선불형 광주 상생카드에만 적용됐던 10% 특별할인 대상을 다음 달 1일부터 체크카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